한국 자연수아 아주 좋은 자세야 이제 언니 갈 거야 비밀와 연주 또 많이 긴장되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택위원 빅키즈 이즈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빅키즈 양소영입니다 빅키즈 김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퀴즈 송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퀴즈 정사연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빠듯하게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궁금한 점이나 질문을 할 게 있으시는 분 좀 들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빅퀴즈상국결의 청소년을 맞이해서 빅퀴즈 그리고 영어 심사위원을 운영하는 편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14살 청소년 10대 행위원 이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빅퀴즈 최정윤 윤보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빅퀴즈 주성은 김수정입니다 초반은 빅퀴즈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빅퀴즈 2인학교라고 합니다 그럼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들어주세요 사과 1차의 감독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혹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감독님께서 과연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였을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 규모 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빅퀴즈 류혜림 김양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빅퀴즈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BJ 류진입니다 지금부터 방금 본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과 궁금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영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이따가 영광을 드려 너 빨리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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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경 그런거 있죠 화장실 부산국제어린이 성세한영화제 레디 액션 시상식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구하주 회사에 주중한 시간에 대한 협박해주시고 이thp 오늘의 불을 본대 이thp 우리 다 노래하러 창방 50분 창방 50분 우창방 50분 우창방 50분 아니 바로 아니 대회 네 우리 우리 어차 이 비키즈 덕사연 이준희입니다. 이것은 예년에는 빅키즈 관람자가 아닌 스터디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키즈 덕사연 이준희입니다. 비키즈 덕사연 이준희입니다. 비키즈 덕사연 이준희입니다. 비키즈 덕사연 이준희입니다.